오 진짜 우리 일단 주중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다해 오우. 오 굿. 굿. 강해졌어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오 근데 괜찮은데 이거 엄청 더 좋아. 무슨 오징어 자비 배 같기도 하고 여기는 진천 캠핑장 오늘은 좀 멀리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달팽이가 합류했다 훌륭한 짐꾼이 생겨서 마음이 흡족했다 데스트 드라이버 10대 드라이버요? 네? 10대 드라이버요? 데스트 드라이버 일단은 물이 무거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얼음도 마지막에 얼음코 한 6개? 그죠? 네 이런게 사실 진짜 비상식량인데 아 진짜요? 마요네즈가 유통기한도 길고 기름덩어리라서 열량도 높고 라면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짧고 조리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서 이것도 비상식량 캠핑이라고 하나 알아봤는데 그랬다 그녀의 이름은 잉캠 린 일명 린이다 린은 오늘의 첫 캠핑이다 오케이 뭐한거에요? 봤어요? 알겠습니다 허세 허세 근데 여기 되게 이 노란색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다 찾았다 노란색만 내가 보고 왔거든요 요리를 또 잘하세요 손님이 야매요리? 네 요리사 출신이라서 아 요리사 출신 장찬빵요리방 자취빵요리사 자취빵요리사 갈빙요리방 이거 사고 노란 체다치 체다치 조그만걸로 살까? 맛있겠다 버터도 약간 내가 챙겼거든요 나도 원래 앞에 있는거 안하고 중간에 하나 원래 그런게 더 신선해 보이잖아 약간 불규칙적으로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3kg 3천원이네요 어 피스타치였는데 어 나도 그거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네? 맛있다고요? 이거 맛있다 치약 맛? 어 역시 뭘 줄 아시네 미트파이어? 어 민트파이어 괜찮네 칼라있는걸로 할까요? 오오 우리 우리 저 요리하냐면 토마토가 항상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네요 어? 나중에 저런거도 한번 찍어보면 어때요? 두리안? 네 두리안 방금 찍고 왔어요 먹방 나중에 완전 큰 도끼로 잘라야 되는거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근데 이렇게 두리안을 파는구나 그러게요 어떤 데서는 이게 금지 이런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호텔 같은데 근데 49,800원 얼마? 49,800원 이건 작은데도 그러네 저거는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기도 되게 힘든데 따로 넣어주는 봉지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세요 아니 이거 식칼로 안될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 추우니까 카메라 계속 꺼졌었거든요 진짜 꺼져요? 네 약간 브이로그 찍는거 같다 네? 브이로그 찍는거 같애 고기 살거니까 이 얼음들 가운데다 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딱 올리는거죠 오오 좋다 이것도 하나 거꾸로 일부러 디테일 오케이 오 딱인데 오 딱이다 여기다 이제 고기 넣고 이거 찰판이 달까요 여러분? 네네 이번엔 제가 먼저는 오 딱인데 오 딱인데 이 올라오는 그 위에다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있나? 네 오른쪽 비밀의 무게 그러면 이 카델은 갖다 놓고 오면 되죠? 갔다 놓고 올게요 안녕 여기 앉을 자리가 없겠는데요 여기야 다음날에 왔어요. 다음날에 왔어요. 다음날에 왔어요. 다음날에 왔어요. 뭐예요? 뭐야? 포커리 스티트예요. 저번에 먹었던 포커리. 아 너무한가요? 왜그래? 상했나봐요. 화장실 못 찾았을 때 이상형 오줌이 있을 줄 알았네. 바로 포커리. 뭐예요? 어? 이 노란색은 뭔가요? 설마? 따뜻한데? 따끈따끈한 겁니까? 거품도 거품도 기가 막히게 저 날건 아니에요? 아니요.저희가 칼로 잘랄게요. 이거 뭐지? 크림 같은 건가? 이게 호두 아몬드롤. 난 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다 이동 동선이던데? 약간 적두이 같은 거 있나? 또 하면 되겠는데 일단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내가 숫자가 근데 어디서 있지? 35번인데? 어? 어디서 있다. 1번.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막 모래같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막 모래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편해요. 오! 어딨다 이거? 여의봉. 근데 아래 이거 좋은 거네, 장비다. 진짜 여기도 있고 어? 망치 있으세요? 네.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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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이런라. 지금 신나게 제가 박히니. 지금 종교회 시범? 우리는 맨날 야생해서 해서 안 박히는 땅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꼭 옆으로 한 번씩 이동해서 해야 되고 여기다가 하면 돼요? 네 오! 맞은데? 이 상취,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를, 뭐지? 끈을 여기 손목에다 이렇게 상취방 후딱 치고 테이블이랑 회사에 네 확실히 사람이 도끼만 만들 망치랑 도끼를 따로 뜨는게 아닌가 같은데 이거 세워야 돼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반대쪽 한번 가보고 아, 그거 다 반대쪽이네 네 여기 두꺼워요? 아, 그 봉을 봉을 잡아가지고 요거 여의봉을 붙고 이 안에 그 위에다 딱 올리고선 그런 다음에 위로 딱 세우는거에요 아, 여기?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세우고 여기 검은색 바닥 핸드폰 같이 생긴거 있죠? 여기가 좀 튼튼한거라서 오오 맞아, 이거 좀 힘들어요 포무스인거 같아 근데 이거 있다고 아 자, 조금만 우리 얼음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음 멜찜? 멜칠이었나? 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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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낮지 않나 네 이거는 내꺼만 내가 여기 오염시킨 핸저더 있는데 이렇게 낮아졌지? 네 키가 판나 자, 여기 놀이방도 있네요 분방 네 가족들이랑 오기도 전에 잘 났네 진짜 보통 우리끼리 나랑 중현씨가 가던 야생은 이런거 없었는데 야생 그냥 우리 근데 동물 볼거 많았어요 고라니 똥, 고양이 흔적 주먹만한 조개 시체에 바람도 좋다고 편하다 아까 움직일 때 잠깐 땀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힐링하구나 진짜 이따 고기 구워 먹고 하는거 좋아 이제 어떻게 먹을거냐면 요 아래에다가 토치 같은걸로 해가지고 프레이팬으로 중현씨가 고기를 구워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치즈풍주를 만들어 놓고 캠리님이 칼 줄테니까 칼이나 도끼로 바게틀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치즈 다 되면 치즈를 이렇게 빵에 찍어 먹어도 되고 야채랑 토마토랑 양파 채썰어가지고 볶아 놓을건데 고기 목끝에 같이 볶아서 그거를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볶을거에요 맛있다 이게 뭐 하면 왜 좋은지 아 우리때빠가 좋아하는 거 나 centre 작가 달고 만멋스 빵같은거 네 만멋스빵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뚜레쥬류나 뭐 이런거 쿠폰 맞잖아요 4장짜리 맘멋스빵그런거 맞죠 음... 맛은 매우 좋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에 있는 잼을 다 발라주고 삼윤에엔빵 어떤 스타일이 좋아해요? 저는 FFI나 에그타르트 같은 거나 에그타르트 그리고 저는 약간 이름은 모르겠는데 좀 떡처럼 쫄깃쫄깃해서 치즈 같은 거 박혀있는 거 그거 좋아해요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크림치즈빵이나 약간 약간 소금빵 같은 약간 변맛이 있고 치즈맛이 있는 거 오징어 먹물 치즈맛 섞여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뭔가 취향이 비슷한 거 같아요 저랑 아깝도 뭐 비슷한 거 같아요 아깝도 뭐 아마도 아이스크림 저 그런 거 안 봐요 전 빠지파람 그리고 크림치즈 이거 발라 먹는 거 그거 중요시 안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 그니까 너무 달거나 너무 극단적인 맛은 아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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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히려 식사용으로 되는 건데 그게 별맛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안 좋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맛이 나야 돼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단맛이든 짠맛이든 맛이 나요 마요네즈빵 마요네즈빵 약간 생크림빵 엄청 좋아해요 되게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더 약간 산에 데리고 갈 줄 알고 아 진짜로요? 야생에 야생에 데리고 갈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목이 막 이런 거 아 맞아요 목이 잘 물려가지고 야생은 저는 야생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캠핑장도 좋은데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고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다 조경을 생각해서 해놓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야생으로 가면 갈 때마다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 레몬한 물이 틀에 있는 것 같고 고기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고 가는 것들은 예대가 있어요 대신 오늘 우리는 장비를 되게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야생으로 가면 장비를 엄청 조금 가져와요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물 같은 거 함부로 못 키우고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면 내가 다 주워 와야 되니까 되게 식사 같은 것도 간단하게 최대한 하고 여기는 분리수거장도 있고 우리가 개수대나 화장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놀다 가는 그런 느낌이고 라면내 짜리 배고픈 야 자주해 양파 껍질이 참여 아 양파 껍질 괜찮아요? 양파 껍질 차 일부러 나는 끓여 먹는데? 아 진짜로요? 양파 껍질만 모아서 끓여먹으면 양파 색깔 차 역시 자연이 또 몸에 좋아요 진짜 30년 뒤에 저렇게 다 있는 거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주인공 주인공 아예 어디서 달팽이 캠핑장 잘 안그러졌어 저희 그런 거 아이디어 회의 많이 했잖아요 우리 우리는 석기시대 컨셉으로 그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나무통악 같은 걸 세트로 갖다 놓고 사람들이 직접 만들게 오두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룻밤 자는 그런 컨셉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캠핑장 이름이 석기시대 여기 나가면 안 되는데? 어? 아니죠 보안이잖아 기밀이잖아 삐해 아무튼 밥을 먹기로 했다 잘했다 얌팡꺼투리 와 빠르다 챙겨가는 거 봐 챙겨가는 거 좀 야물떼치긴 챙겨가시네 멋있어